제 기도를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선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라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캠프 현장에서 불신앙만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글바닥에 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공연을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던 거 그냥 끝까지 계속 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정말 이 전도와 선교만을 세워진 예언기회를 두고 또 실질적인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캠프 행복만 남고 24 누림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현지 랩런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에서 캠프에 대한 재료가 있다면 첫 명ię가 부서져는 연상하였습니다 이 전도와 추정하는 일찍 다음 주요 밤에게 일찍 일찍 일찍